이제 마지막 두 팀만을 남겨보고. 얘네, 얘네 잘못해 우승하는 거 아니야? 우리는 가수가 많아요. 얘네라니요. 과연 누가 될지 섞겠습니다. 야, 재정아 좀 웃고 있어. 부담스러워, 이제. 뭐 하자 그러는 거야. 안 됐으면 안 돼요? 이 팀입니다. 가요계 사격왕이라고 합니다. 가자, 가자. 사격이면. 평소 취미는 싫다는 사격.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. 리스너들의 고맙과 감성까지 적혀가는 파워 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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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나은 괜찮아. 우리가 1등이야. 야, 우리 1등이야. 우리가 1등이야. 야, 우리 1등이야. 진짜 얘네 우승하겠네, 잘못하면. 이거 같이 불러주세요. 야, 우리는 안 괜찮아.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. 본인 실력으로 쓰고 가세요. 네가 떠나면. 남겨진 내가. 누누울 수 없이만 내 밤을 지새꺼라. 너를 믿고 있겠지만. 내가 미안하겠지만. 난 괜찮아. 나의 wanna be and I love you. 날리잖아.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리고 너의 전부일 거란 생각은 뭐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서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난 괜찮아 뒤로 나가 그대의 사랑 같은 사랑 원하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꿈결같아줘 너의. 내가 너의 영업도 높지 않을 수 없다면,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에 점수, 점수까지이는데 한 번만 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꿈꿀 같아도 영원토록 배치 않을 수 없다면 괜찮아 반드시 때리고 괜찮아? 반드시 때리고? 랩 괜찮아! 랩! 정신이 100점! 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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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박재정과를 이기면서 엘이기가 새로운 9승후보를 끄럭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잠시만요.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. 에일리 씨가 에드립 넣고 은별주 다 했는데 98점이 나왔다는 거. 옆에 팀들의 실력이 좀... 그렇죠. 더 이상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MC님 우리 이무진 씨도 노래할 기회 주면 안 돼. 자꾸 옆에 따라 부르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옆에 분 부르시면 저희가 개인 캠 들릴 테니까 따로 그냥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모든 서비스에 올려주시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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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